아휴, 시발 새끼가 너쯤 어디야? 이러면 대화가 안 되고. 어떤 새끼인가 해서. 생각해보니까 아는 게 없더라고. 어떤 개새끼가 어린이 무역 무역에서 손모가지를 파. 시발 새끼가 여기 있어 봐. 내가 왜 이 편집실 그리만 해. 미친 건 너지. 감히 내 딸을 하도 형이 딸로 만들어? 자기가 똑바로 해. 고생과 좀 돌려줄래요? 정말 잠이 안 왔어요. 야, 시발 그런 게 어딨어. 유전자 검사 다 했다니까. 간다. 나도 더운 생각 생기면 말해. 딴 면이랑 감상은 안 한다. 아끼는 거 뺏겨본 적 있어요? 어쩜 이렇게 멀쩡한 척을 잘할까?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인 줄 알아? 빨간불이 아니라고 빨간불은 또 차차야. 맞아. 어? 너랑 나만 몰랐던 사람. 연진이랑 들켰어도 너는 아니야. 이제는 좀 알아야지. 친구 아니고. 개말이야. 우리 빨간머리 하나도. 안녕 문동훈. 안녕.